집 뺏기! 들어왔어 얘가 이제 오면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가면 차고 발차기까지 그 다음에 아야 오른쪽까지 가서 안대로 나도 때리지마 여기 기다려주세요 저 친구가 올겁니다 너도 가만히 있어봐 같이 해줄게 팡! 팡팡팡팡 차지! 나이스 굉장히 머리를 많이 싸주시고 다시 버스 안으로 들어올께요 어휴 어딨어 내 여자한테 싸지마 싸주시면 그 자식이 불에 붙을겁니다 내 여자 건들지마 이 자식아 우리가 무섭네 어디가 야 왜 도망가 정신 못차려 그럼 바로 깎아줍시다 좋습니다 죽였죠 이러면 이름 넣는데 야 짜파게티 싸 짜파게티 싸 짜파게티 싸 아니 너가 박아야지 같이 나이스 노린거지? 노린거지? 나이스 나이스 멋있는 시생플레이였어 좋습니다 보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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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 친구가 올겁니다 우리한테 코파린의 소리죠 바로달리셔서 이 배때기를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스잖아요 머리를 싸주시고 연락주세요 머리를 싸주시면은 이슈거 구겨 못합니다 여기 여드름 나오죠 여기 이제 모낭축 돌을 들겁니다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돌이요 여기 돌을 쏴주세요 잡아주시고 돌지말고 쏘쇼합니다 돌지말고 좋습니다 커다란 놈이 나옵니다 커다란 놈을 다시 연락오세요 돌지말고 들어갈겁니다 이 친구의 머리를 다시 피하시면 됩니다 멍청한 놈이 공격이 패턴이 너무 단순합니다 멍청한 놈이 카운 구원쪽 부시고 잡아주시고 마무리 자, 가요했다. 나이스. 마지막 끝났습니다. 가갑! 가자! 제발 한방에 성공하기를 여기서 정말 저희 컨트롤이 중요해요. 타이밍과 컨트롤. 이 기계가 합치 좋아하지만 목소리를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더 꺼져. 완벽했어! 어! 어! 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이게 여러분들 단 1초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악화야? 아아 이게 맞으면 그냥 바로 죽사하는거야. 어, 맞으면 바로 죽사왔는데. 아, 방금? 이게 딱 남은 넘어가는 타이밍이 알고 있습니다.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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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진짜 이거 완전 멋있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어, 그래도 빨리 끌네요. 흫 흫 흫 흫 원래 아깝게 전방으로 와닿으면 바로 저렇게 죽습니다. 흫 흫 열심히, 한번 달려와요. 피할 필요 없습니다. 옆에 붙어있으면 안 맞기 때문에. 레이드를 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현님 어서오세요.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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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멋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제 크고 아름다운 보우 크나보우을 쓸 때가 왔습니다.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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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Alorsnous 괜히 보석 하나하나 하 보석짱 이렇게 보석이나 얻은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크마봉을 자본주의 세상 정말 어려움이 어렵습니다 아니요 터뜨려주시고 오른쪽으로 당겼습니다. 하지만 일로가면 들어가져요 저는 이쪽까지 올라와주시고 조조하신 다음에 가졌습니다 터뜨려주시고 내가요? 이러면 이 친구는 끝난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끝난거고요 저희는 이제 기간단초 준비할 때가 왔어요 까불지마 주대맞췄어 세대야 세대 내가 한 대 맞췄어 세대지 아니 내가 세대맞췄다니까 어 야 돼 됐어 오 방금 엄청 잘 썼는데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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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타 야 한번 더 맞춰야돼 자 내려놔 내려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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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끼맸다 진짜 사람 살리는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라 붙여 아라 크라봉 알라봉 됐습니다 이거 먹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선박사까지 사주면은 이 친구가 죽어요 오른쪽에 알라봉 너들을 짜줘 됐어 오른쪽에 오 준비 완료 아 준비 완료 목표를 고찾겠다 이의 커다란 대왕 여드름을 여러분들 면봉으로 살살 끝났습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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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됐어 고장 앞으로가 앞으로 나이스 이런식으로 저희한테 이제 온 다음에 제가 이제 한바퀴 돌려고 할 타이밍에 어 딱 발차기 할려고 할 타이밍에 잠시 총 쏴서 멈추게 하고 잡은 다음에 약을 꽂으면 한방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어 쏴 정확했다 이번엔 아 야 우리 일회차서 가야돼 아아 준비 되스 파트너 끝났습니다 정말 오늘 공작이 아주 지은 방에서 여러분들 두시간 17분 39초가 걸렸네요